음악 주세요! 자, 한이 들어가자. 자, 한이 탈락. 한이 들어가고. 자, 우리 표정까지 봅니다. 표정. 이인 딸의 표정도 중요해요. 표정, 이혜니 차린 표정 좋아요. 표정, 이혜니 차린 표정 좋아요. 거의 다 봅니다. 방찬이는 계속 비슷한데, 루틴이. 자, 우진이 탈락. 와, 힘드다. 와, 표정도 보고요. 와, 힘드다. 체력도 봅니다, 저희가. 그리고 표정도 보고요. 일단 표정에서는 이혜니가 앞섰고요. 추노는 민호하고 현진이. 그리고 방찬이는 본인만의 길이 갔고, 필릭스는 배가 고파요. 저희 시랑을 봤습니다. 자, 다음 바로 갑니다. 인스타 중국 댄스 외계인 댄스입니다. 영상 먼저 보여주세요. 어, 현진이 좋았다. 민호야, 불안한데 너. 너 다른 친구들 지금 봐야 돼. 무슨 친구들 해야 돼, 다른 친구들 하는 거. 다른 친구들 하는 거. 방찬이 아이돌룸 이거 시드미처 이거 나왔죠? 지금 아, 필릭스가 약간 뒷차가거든요. 자, 니노 타랑. 야, 인스타 왔다. 다 인스타야. 자, 이거 체력전입니다, 이 댄스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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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진 탈락! 자, 3만부 갑니다. 하아! 자, 바로 갑니다. 신입이 없습니다. 인스타 고급 댄스, 짜라빠빠 댄스. 영상 먼저 볼게요. 짜라빠빠 그대는 아름다워. 자, 짜라짜라빠빠빠. 자, 짜라빠빠. 자, 짜라빠빠. 음악 주세요. 짜라빠빠 그대는 아름다워. 짜라빠빠. 짜라빠빠. 정지는 믿음직해. 짜라빠빠. 아, 빌레스 골반 잘 쓰네. 짜라빠빠. 주주버하지 말고. 짜라빠빠. 냄새 한 번 맡아보자. 와, 냄새 한 번 맡아보자. 냄새 한 번 맡아보자. 냄새 한 번 맡아보자. 와, 냄새 안 됐어. 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짜라빠빠. 짜라빠빠. 정하는 분들처럼. 짜라빠빠. 자, 이의 탈락. 아, 안돼. 자, 마지막 결승전. 3, 2, 1. 아, 이거야 돼. 우와. 우와. 뭘 어떻게 해. 자, 바로 갑니다. 자, 음악 주세요. 나 노래 아니지? 이건 인사춤이야. 보여줄게. 5, 4, 3, 2, 1. 아, 사이다. 3, 2, 1. 아, 사이다. 자,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아, 방찬이. 아, 방찬이. 마지막 엘러지는. 자, 결승이니까요. 자, 결승이니까요. 아, 미니스가 미니스잖아요. 네. 자, 결승이니까요. 아, 미니스가 미니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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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네. 이거 한 명만 짓기면 됩니다. 우와, 진짜 못 remember. 이야, 정말 시원하네요. 아, 펜리스로 가야되나. 아, 펜리스로 가야되나. 아, 펜리스로 가야되나. 아, 펜리스. 하나 만도, 하나 만도. 봉이 하나 닫아. 봉이란, 봉이란, 봉이란. 명이란. 봉이란, 봉이란. 아 이쪽으로 오네요 방찬이 이쪽으로, 방찬이가 지금 대쪽으로 오잖아요. 자 결정하셨습니다. 최후의 1위는. 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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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가 없다. 아 빌렉스에 비췄어. 아 막판에 체력에서 방찬한테 빌렸어요. 잘 먹겠습니다. 자 드시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지금 촉발하는 점 듣고요. 고쌈. 진짜 맛있게 먹네. 제대로 먹네. 말 adequ합니당. 아...